미국 네바다주 워슈 카운티의 한 건물 앞입니다. 주차된 차량의 뒷문 손잡이에 경찰이 로프를 맵니다. 두 번, 세 번 단단히 묶은 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로프를 잡아당깁니다. 차 뒷문이 열립니다. 뒷좌석에서 나온 건 무엇일까요? 놀랍게도 곰입니다. 차량에서 나온 곰은 길 건너편으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. 경찰은 곰이 스스로 차 안에 갇혔고 차 뒷문을 열어주자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. 곰은 닫힌 곳이 없어 보였지만 차 안은 어떨까요? 곰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시트가 뜯어지는 등 내부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. SBS 윤영현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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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